저는.. 박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립니다 간다! 똘이야 똘이야 띠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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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심리전 보수 에라이 원 투 포 쓰리 빠세 짬발 좋아서 호호 기운 건 기운 건 오오오 왜 이렇게 많이 달아 기운 건 똘이야 똘이야 오오오오 오 똘이야 웨이브 보소? 웨이브 싸움 하자 한거 같은데? 저 눈치 빠릅니다 눈치 싸움 일 아아 뭐야 웨이브 싸움 하자 한거 아니었어요? 웨이브 아아아아 아니 웨이브 싸움 하자 한거 아니었냐고 아 뭐야 아 웨이브 초풍이랑 이지거네 헐 웨이브 싸움 오지네 하 하 하 간다 웨이브 쪼 왓더 하아 피자 뚜르라 아 아 이런 에라이터 상단 피해버리기 오리야 나락 나락 어디 나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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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끼도끼요 로잉 어어 캑 역시 도기도기구만 어어어 초풍이다 띠엿 어어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소류캔 대공쳤다 이길 수 없지 쌍비각으로 점프했지만 저의 레이지드라이브가 칼대공을 쳐버렸습니다 네 백호 대스중이에요 이게 칼대공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? 대공 이렇게 치는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어 한국의 철권 백호 실력은 이런건가 한국은 빨강단에서 저렇게 게임하더라 영상이 퍼지면서 음 우리나라가 수준이 훨씬 높군 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플레이예요 마신 앗 아 왜 초풍이 안나가는거야 소류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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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락 오 천재 니마 소류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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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락 이런 그만하세요 기모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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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간다 필사의 패턴 개그리 소환술 구치요세 가마분타 어아아앗 아네 가마분탈라 거 거 정상적 콤보 형님 어디에 어디에 나도 대점 컷 대점 컷 대점 음 음 나 선암 마각! 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따따뚜루겐 크치요세! 가마분타! 헉! 헤헤..웨이브로피하기 웨이브로피합니다 아, 쏴 보세요 쌓으세요 웨이브로피합니다 호호호호 어어악! 으어어아악! 어딜! 그만하세요 퐈아!! 나락! 삐엥! 똘이해, 똘이해! 도끼셋!! 으어어!! 으어어어ㅏ아아아아아아아악 아하 아 횡신 안 나갔어 미친... 점프 나감 . 저 방금 스텝 비벼지는거 봤죠? 아 횡신이 왜 횡신이 왜 점프가 나갔지? 아 어이없네 간다 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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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라야 또리야 또리야 기원이다 에이 기원이다 또리야 기원이다 기원이다 초풍이 안 나간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도 굴러 어어어 어어 어어 왜 이렇게 많이담 미친 하 투어 나이스 피했어 콤보력 어게이 콤보력 어게이 같이 굴러요 어게이 또 굴러요 어게이 또 굴러요 어 레아로 맞출려고 말도 안되지 하하하하 굴라바렛 어 굴러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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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오 으아아아 안통하지 희망 고문이다 이것이 희망 고문이다 이길 수 없다 나 오 오 오 안되지 안되지 똘이 똘이 키워 첨퐁 키워 첨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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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바초를 보여주지 내가 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진짜 막았다 아 귀여운 박스초를 보여주겠다 로 밟고 형님 기막초 안나가네 죄송합니다 엥 기박초초초 했다 그래도 후후 아 손바닥 아파 철거하는데 왜 손바닥이 아픈거지? 이해할 수 없군 멜로디닌 13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이제 제대로 진지하게 마지막판 해보죠 제대로 진지하게 마지막판 해보겠습니다 나락 오우 오우 세번은 안쓰겠지 오케이 네번은 아냐 아 그렇지 어어 그렇게 제자리 심리전을 거시겠다 이분 빨강단을 다르실 만하네 심리전 좀 좋으신데 갑니다 최고의 심리전을 보여드리죠 좌종이야 나락이야 도기독이야 어 어 막아 구치요세 까미키치 어 어 사랑에 빠지면 어 남자 좋아 남자러브 아 남자러브 상태가 되면은 라운드를 하나 뺏기는 저주에 걸리게 되죠 아 아 저주를 풀었다 기타 나의 정신력이 저주를 풀어졌다 사실 카즈아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나락 나락 좌종이다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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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은 어디갔냐구요 카즈아 이미 유부남이라서 안통해요 솔로일땐 통했는데 솔로 캐릭만 통합니다 우아 아하 나락 지금이야 아 아 아 아 뭐야 와 콤보 매너보소 어퍼퍼 병력장 와 난 어퍼분권 삑살인줄 알았는데 뚜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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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락 뚜쉬 어 어 어 나 으아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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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까버려 까버려 아 어 레이점 후후후호오 후후후후후후후 허! 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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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야gieinci 그래에에에에 뜨 93 creat man nell which 후우후 배코드스 깔끔하게 승리 좋았어 아 베코데스 힘들었네요 역시 철권은 어려워